자, 시작할까요? 커스터모드 합니까? 우리 마크 사장이 쓰러지는 재료로 들어가고 계십니까? 커스터모드 합니까? 지금 커스터모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김밥이라는게 뭐든 해야 솔직히 만들려고 생각하면 몇천가지도 만들 수 있는게 김밥입니다. 김밥이라는게 너무 한정된 테두리를 가져줬지? 그럴 필요가 없지. 그럴 필요가 없지. 세게 안되면 다 메뉴먹어. 김밥을. 네? 메뉴기말라 해줄게. 네. 그게 중요합니다. 아 이것도 김밥이라면 김밥이지? 어 이거 맛있어. 퓨전김밥이라고 하면 되는거야. 이걸 캘리포니아 김밥이라고 우기면 캘리포니아 김밥에 찬리시자가 되는거 아니야? 이거 얼마나 맛있어. 아 맞잖아. 캘리포니아 롤에 찬리시자가 있듯이 김밥을 캘리포니아에서 재해석했다. 배가 저희가 Minh을 확인받는데 너무 맛있다. 오케, 아깝다. 메리포 되쓰. 솔직히 이거 한 15분씩 받고 배부르거든 근데요 이게 스시부리또야 지금 유행하는 포켓이 아니라 스시부리또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 1리블씩 받고 그래서 크기에서 싹 브리또처럼 잘라주잖아 아유 단면이 뭐 대술입니다 단면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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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면이 진짜요?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? 김밥에 내가 수축하게 만들신다고 이거 아까 전에 먹으려고 먹은거죠? 그건 아니에요 맞는 비슷한거 아 스페셜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 프레스 로살비와 비슷해서 그냥 봐봐 신음식은 말구 핸드폰 보니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하면 내가 한다고 하할라 나한테 제가 한다고 하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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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할라